늦은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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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롬풀씨가 이제 매일매일 커피 1리터 씩 두잔 씩 먹고 커피 1리터 두잔 씩 매일먹고 매일매일 이제 뭔가를 먹어 항상 손에 뭔가 있어 이제 맛있게 먹는 가빠가 없는데여? 뭐해요 임정은씨 가빠 없잖아 가빠가 없나요? 와 이새끼 안되겠다 야 꺼져 진짜 꺼져 안되겠다 여기 노란핑이 있다고 가빠주세요 아니 이새끼 던져 야 이거 맛있는거 있어 아니 꺼져 안되노 왜 던져 퇴근해 그냥 아니 이새끼 자꾸 던진다니까 게임을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해 좀 게임을 이기자구 그니까 나도 이기고싶다니까 그래 안 이기고 싶은 사람은 어디있겠네 그니까 육구리 해야돼 육구리 야 사람있다 있다가 기다려봐 머리 먹어 집안인가 퇴근해 퇴근해 빠진다 뒤 뒤 뒤 뒤 와 진짜 기쁜데 쟤 P30일걸 한마디리 온 P30일걸 그냥 멀어 그냥 멀어 그냥 멀어 쇼옵 죽어 얘 왜 얘 팀 어디갔어 넓게 넓게 파밍하는거 같던데 여기 주변에 있을텐데 깨비 앞에 사운드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술래잡기인건가 여기갔어 여기 주변에 있어 어딨어 아 아 깨끼는거 아니야? 야 진짜 깨비 쟤 오마아 일루와 너도 컬빵이야 어헤야 감사합니다 아이 뭐해 인성질 하지말라고 아니 인성질이 아니라 전술 갑박 채우기라고 인성이 터진거를 이제 인성이 터진거 틀내지마 아니 인성이 터진거 틀내지마 전술 갑박 채우기라니까 너랑 관련 없어 게임의 시스템을 이용해야된다니까 게임의 시스템을 이용해야된다니까 아니 싫어한다니까 사람들이 나 유튜브야 아 유튜브야 아 유튜브야 아 오케오케 유튜브 감성으로 갈게 수마는 이제 야 쪼금 이제 트위치 감성이었어 유튜브 감성으로 갈게요 이용고 형님들이 있는데 지금 키즈 채널 컨셉으로 갈게요 키즈 채널로 가야지 무슨 칼찌를 넣고 있어 아 유튜브야 조심해 저 팀이 어디있을까요 경고했어 옆에 있는데요 가볼까요 여기있는데요 아 저기 앞에 있네요 여러분들 아 정말로 아픕니다 어이 쟤나 아픈데요 어 뭐야 야 뭐해 야 뭐야 이거 앞에 있는데요 아우치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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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힐해야돼 스캔 몇초야 스캔 찍으면 내가 공유해줄게 스캔 있는데 둘 다 붙인다며 아 얘네 붙었어 앞에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있냐 스캔해봐 어 빠졌네 바로 앞에 없는데요 빠졌다 형 Q 있어 호라이즌 야 내가 돌로 붙여줄게 궁을 궁수복 붙이자 뭐야 잠시만요 타 타 타 타 타 타 하나 개피 아니다 아니다 아 씨 씨 아이고 오까야 물어뜨들렴 이야 우블리슨 이야 나 연준이여 으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이새끼 프라울러 어떻게 해 봐 으어어어어어어 으어허엉 으어어어어 오 미친 프라울러 진짜 프라울러 야무지게 뜯었나요? 눈 뜯어 내 볼 따구 그냥 허벅지랑 그냥 다 뜯었어 컴온 이 뿌져 이 뿌져 이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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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내려졌어 나 유기당했어 사람 있다 어디까지 왔냐 아 저 위에 있네 지문인공 없다 베이스에 갚쳐놨어요 하나 위에 갚아 깨놨어 힐이나 프라 하나 왼쪽 바위 이색 혼자요 야 그 뭐냐 프라 피 50 위에 옥창에 하나 있어 조심해봐 워나도 온다 조심 하나 갚아 깨놨고 야 내려와 내려와 잡아놨어 잡아놨어 다 잡은거 같은데 다 잡았나 뒤져 어허 뒤져라뇨 아 이거는 괜찮아 이기면 이거는 괜찮아 어린이들이 참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내로남불이네 아 이거 피니셔는 안된다니까 이거는 괜찮아 피니셔 좀 잔인하긴 해 아 이거 하면 안되나 이런말 야 오는데 본성이 튀어나와버렸다 어 뭐였다 어 이거 필리다 야 필리다 5핀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일로와봐 너 붙어줘야돼 어 붙어줘게 살려봐 살려봐 갚수 터뜨렸어 살린다 어 모았다 또 막아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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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막을 수 있어 내가 형이나 왼쪽으로 도는줄 형이나 텔타 텔타 형이나 텔타 텔타 뭐야 뭐야 너가 이겠지 뭐 지봉인데 텔탄교심 어딨어 라스트 다 잡은거 같던데 다 잡은거 같던데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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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안이 더한저네 너가와 너가와 야 나 눈당겨 내가와 할아버지가 보여 할아버지가 보여 할아버지가 보여 할아버지가 보여 살려줘 디저는 괜찮아 디저는 요즘 그 보니아니에서도 디저 정도는 해요 죽어는 안돼 디저는 괜찮아 디저도 한다고요? 디저는 요즘 해 내가 놀이터 지나가다가 디저 정도는 하더라 꼬맹이들 이제 요런데 끝에 라인 있냐? 애쉬 없죠 우리 아아아아 아아 졸려 여기여기여기 싸우자 나 궁있어 얘네 오나? 얘네 온다 스캔해볼래? 좀만 더 야 궁뿌렸다 야 돈난다 네 큐사 괜찮아 괜찮아 아니 큐를 왜 써 쓰바 내가 오류 다 풀어줬다 어 나이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내가 하나 깔아놨다 야 오른쪽 오른쪽 찍자 오른쪽 오른쪽 호스틱 아아 천사니 천사니 하이 에피 견뎌 이즈 오늘 휴대전기 야 사운드 스캔해줘 야 사이딩 하이딩 하이딩 어디 사이드? 2층 2층 오 뭐야 아우 야 스캔해줄래? 네 네 오초야 오초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 99 오 2초 뒤에 간다 야 세 잡아 놨어 이거 방 찍자 형 여기 바로고 하나 내가 반대편으로 가줄게 기다려봐 어 반대서 받아 아크 두개 저기? 아크 세개? 이겨! 여기 뭐야 뒤에 안녕 나 여기 건물 지리를 몰라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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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같이 가요 세명인가? 세명 맞아 세명 맞아 여기 지붕이북 맞긴 해 어딨어? 여기 집안에 아니 한마디릴 왼쪽에 있다 이거 오른쪽 집 먹으면 될대? 오른쪽 집 먹자 이거 브라 두명 얘네 두명인거 같은데? Q해주라 한마디릴 쿡틴 쿡틴 한마디릴 나이스 아 이거 한마디릴 어떻게 맞추는거야 이거는 윙맨은 안돼 한마디릴 윙맨 안쓰 야 조심해 이거 자체 보내주고 다른 애 한팀 더 잡자 얘네 두명인거 같은데 그럼 다른 한팀 더 잡자 나머지도 두명인데? 어 솔로가 아니고 안보여? 그 빨간 눈은? 어 아예 안보여 우리쪽 온라인 아이없스 후리안 세이 후라이즌 한마디릴 야 딱 깔렸다 이놈아 딱 깔렸다 이놈아 집 아닌가 이놈아 집 아니야 2층 2층 야크 던져봐 집중하러 갈게 오 오 오 야크 존나 깔려있어 정해나 못가 하줄게 하줄게 야 좋다 아 뜨거 아 뜨거 야 뭐야 이래봐 이래봐 스캔좀 찍어봐 붙어서 붙어서 얘네 안 쏘는데요? 그냥 깨줄게 깨줄게 붕 던지나? 간다 형 거기서 쓰면 거기서 안써 한마디릴은 와 바로 멀어? 아 미안 한마디릴 영상 어 야야 야 붕 잘못 던졌다 하헤헤헤 와 우리 유틸 수준 나이스 야 좋아 좋아 오히려 좋아 현대가 쫄았잖아 여깄다 숨어있는 애 틈 있지 않냐 막 어디? 응 어딨냐 여기? 여기 빨핑 아 여기 틈은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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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집이 이렇게 생겼어 물을 더 있지 않나 틈이? 틈이 더 있어 이거 어 여기 여기 있다 틈 틈 자 저거 써보자 일단 채 잡자 혼자 얘네 자 왔다 왔다 어? 왔어? 어 빨핑이 왔어 근데 이거 오스터나 뺏기면 안될 것 같아 어 내 또 그냥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어 내 또 그냥 흥으로 존나 쏴버려 보여줄게 내가 야 구프라 파갑이다 구프라 파갑이다 집이 이따구로 생겼어 여기 여기 창문 여긴가? 아 아 어 저기다 여기다 여기도 문이다 잡았어 잡았어 야 이러면은 개가스 죽여 야 근데 과스가 뒤진 게 많은데? 가스 작업부터 해 어 가스 땜에 안 돼 문 앞으로 나왔어? 여기 2층에 뭐야 이제 근데 내가 다 살렸다 야 마건대 아니면 잡던가 어차피 우리 이기는 야 마건대 잡아 야 얘 혼자 짤짤이 잡자 일단 일로와봐 스캔 있어? 야 우리 옥상 우리 옥상 공포영 옥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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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야 나오면 받아 먹자 얘네 여기로 여기까지 나와야 콜씨 궁 썼잖아 그치 야 여기 내 자리 강 나온다 이들아 갈게 갈게 야무조 개야무조 존나야무조 제발 아야무조 플리이즈 인형 뽑기 하는 거 같네 아야무조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아야무조 아야무조 이게 안되지요? 어 되네? 나와야돼 형님들 스캔 몇조야? 스캔해줄래? 얘네 1층에 내려온거 같애 저는 나 살려줄래? 나 갇혔어 오 땡큐 와 돈 빠졌다 괜찮아 괜찮아 상대도움 쓰자 상대도움 찍어 빨리핀 가자 빨리핀 그래 마크 3개 공썼다 야 맞았어 맞았어 야 둘맞았어 1개 HP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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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마디리 이거 어떻게 맞추냐 그니까 한마디리 진짜 심이야 아니 쟨 견착으로도 다 맞추던데? 말 안돼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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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쩍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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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